세종시 제2회 효나눔축제가 끝났습니다. 세종시 시민체육관에서 오늘 있었는데 인천순봉계 당회장 최성규 목사님, 효 대학원대학교 총장, 효재단, 효나눔재단 이사장이신 최성규 목사님은 우리 세종시 시장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르신에게 효하는 행사를 했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. 정말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모니하는 세상, 인류구원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성경치료치료행복으로 하모니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늘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효나눔재단, 청소년효재단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축하드립니다.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성수 장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